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두데이 고용불러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내년도엔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다른 기관들도 잇따라 2%대로 낮춰 성장률을 예상하는 등 전망이 어둡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IMF가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지난 2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8개월 만에 낮춰잡은 겁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개별 정책 권고는 담지 않았지만 국가별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재정 여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전망한 가운데 다른 국제 주요 기관들도 줄줄이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0.3%포인트 낮춘 2.7%로 내놨고, 아시아개발은행도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IMF가 국제기구 중 가장 낮은 2.6%의 성장률을 예상했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보다 낮은 2.8%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내년 성장률을 2.8%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게 잡은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까지도 일제히 전망치를 낮게 내놨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시중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달 말 0.56%보다 0.05%포인트 올라 지난 7월에 이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에 신규 연체발생액 1조 4천억 원이 연체책권 정리 규모 6천억 원을 웃돌아 연체책권 잔액이 8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빌린 대상별로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 말 0.81%보다 0.06%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0.27% 대비 0.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카드 사용이 늘면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사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금액은 847조 원이 넘어 2009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카드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모두 20조 9,765억 원, 280만 건에 달합니다. 2009년보다 건수는 10.5배, 금액은 93배나 늘어난 겁니다. 국세 수입 납부 방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전체의 9%, 금액으로는 7.6%로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 카드 납부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카드로 국세를 내면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입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로만 계산해도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최소 1,468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도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주고 대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10월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온 지 곧 한 달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집을 찾는 사람이 내놓는 사람보다 많긴 하지만 매수 심리는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9.13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응 규제와 금리 인상 이슈 등에 따라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금융기관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서울 아파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04.8로 지난 7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매수자가 많고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관망세에 접어든 데에는 매수자들 사이에서 가까운 미래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줄줄이 나온 만큼 그동안 버텼던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길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 비용이 더 늘 수도 있다는 부담감 속에 좀처럼 매매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엔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적당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거래를 하려는 대기 수요가 많아 집주인들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입사하는 수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항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 추진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 집값 과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2배 규모로 불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KB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 대출 총 잔액은 57조 9,5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에 비해서는 42.83% 증가한 것으로 2년 여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앞서 2016년 9월 갓 30조 원을 넘겼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4월에는 50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초단기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328만 2천 명. 1년 전보다 40만 3천 명 늘어난 수치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증가폭입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지표입니다. 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루 또는 이틀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석 달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가입이 특히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가입자가 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교육서비스업도 2만 3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소매업과 도매업 분야 가입자도 각각 3만 9천 명, 2만 4천 명 증가했고,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이 줄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구직급여 신청을 미룬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의 구직급여 신청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조성혜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은 열대야 기록만 갈아치운 게 아니었는데요. 벌집 제거 신고와 헌혈량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의 영향,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고기온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던 지난 여름. 111년 만에 폭염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8, 9월 벌집 제거 신고는 전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워서 벌집도 소실됐다는 겁니다. 헌혈 인구도 대폭 줄었습니다. 전국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치인 5일치에서 지난 7, 8월 평균 3일치로 줄었고, 현재도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참진드기는 높은 기온의 산란율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예년의 3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치인 지점당 154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폭염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 가까이 뛰었습니다. 채소값이 1년 전보다 12.4% 올랐는데, 시금치는 7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전국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도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21건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30도만 넘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은 한 마리가 100만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자 외출이 줄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방에 콕 박혀 지내는 이른바 방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휴가 성수기인 7월, 해외 여행객이 이례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6% 증가했는데, 특히 배달 주문 등 음식 서비스 거래가 82.5% 급증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 한글날이면 청소년들 사이에 정체물을 신조어가 언업하게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곤 하는데요. 십다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급식체로 대표되는 한글 해체 현상은 1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급식체는 학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를 말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평소에 급식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과반은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쓰다보니 재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언어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급식체로 대표되는 한글 해체 현상은 100년 전부터 있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습니다. 원래 전화련은 동의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사성 없는 단어들을 붙여 쓰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언어 유희 현상은 과거 문학작품에서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시인 이상은 오감도의 연작시에서 붙여 쓰기를 많이 사용했고, 시인 박남철은 아예 활자를 거꾸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문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음성 언어보다 문자 언어 사용이 잦아진 10대들이 찾아낸 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 애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문자 유의를 가지고 피어 그룹끼리 안에서 노는 하나의 일종의 놀이 수단이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한글 파괴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수강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창업신화의 성공 스토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원인은 불안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창업신화의 몰락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얼마 전에도 청년 창업의 성공신화로 불리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갑자기 회사를 매각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특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는 바로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봉부스 밥버거인데요. 햄버거 모양의 주먹밥을 팔며 뛰어난 가성비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봉부스 밥버거가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내내 치킨에 회사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거죠. 심지어 기업을 매각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에게 따르면 안팎에서 들려오는 회사 매각 소식의 본사의 문의를 해도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알게 된 경로 역시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지난 2일 내내 치킨이 인수 사실을 공개하며 그제야 봉부스 밥버거가 인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네 상식적이라면 매각 자체는 물론 과정 역시 하나하나 가맹점주들과 협의하며 조율해 나갔어야 하는 것일 텐데 가맹점주들 입장에선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이뤘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봉부스 밥버거의 전 대표인 오세린 전 대표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40억 원 상당의 채무 관계까지 얽혀 있다는 건데요. 봉부스 밥버거가 가맹점 협의회에 따르면 결제 시스템을 본사 측 요청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바꾸며 4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오 전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행되기도 전에 내내 치킨의 매각이 되며 가맹점주들이 이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오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커지자 지난 4일 일부 가맹점주들과 현광식 내내 치킨 대표를 비롯한 새 경영진 10여 명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게다가 오세린 전 대표는 한때 청년 창업에서 입지적인 인물로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전 대표는 20대에 단돈 10만 원으로 길거리 주먹밥 장사를 시작해서 한때 가맹점이 1,100여 곳에 이를 만큼 봉구수 밥버구를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시키며 청년 창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잇따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미지가 추락한 봉구수 밥버구는 현재 가맹점이 600여 개로 줄어들며 가맹점주와의 여러 송사도 얽혀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매각 논란까지 얽히며 이른바 먹튀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프랜차이즈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 창업을 통해 읽어낸 프랜차이즈가 빛을 발한 때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로 인해 청년 창업 프랜차이즈의 오너리스크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인데요.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제공한다는 콘셉트로 1999년 창립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창립 17년 만에 가맹점 천호점을 돌파하고 일본 등 해외에도 지점을 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청년 창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은 지난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를 받으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던 업체를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면피용 사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봉구스 밥버거처럼 오너리스크로 인해 매출이 40%까지 극감하며 일부 가맹점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로 인해 내년부터 경영진의 부도덕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 본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시행됐고 이로도 했고요. 그만큼 가맹점주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청년 창업의 신화를 꿈꾸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로 성공 신화를 썼던 총각내 야채가게 이형석 전 대표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이른바 똥개 교육을 시킨 사건으로 인해 무리를 빚고 물러났는데요. 또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던 커피왕 고 강훈 대표는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 적자를 면치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만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때 관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유명 청년 사업가들이 각종 추문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좋지 않은 말로를 걷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일부 청년 프랜차이즈 기업가들이 이 같은 결말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빠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자만심에서 나온 무리한 사업 영역 확장과 도덕적 해이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청년 사업가들의 실패는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서 롱런할 수 있는 정직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또 가맹점주와 올바른 공생관계를 이루며 사업을 묵묵히 읽어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난항을 겪어도 이들을 믿고 뛰어든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반짝 성공은 창업신화가 아닌 허상일 뿐입니다. 법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창업가 스스로도 끊임없이 초심을 생각하며 사업에 올바르게 매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